이제 또 사 replace 썬 여러분 안녕하세요. señor bueno 신이에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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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짜단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먹어 볼거예요. 까르보불닭볶음면 먹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그래도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도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트랑 분홍색으로 되어있는게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에서 포장이 제일 예쁘지 않나 불닭 10억개 돌파 기념 한정판이라고 써있어요 불닭볶음면이 10억개가 팔렸나봐요 축하드리네 칼로리는 550칼로리로 다이어트하고 있는 신이에게 아주 안좋은 친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포장입니다 먹고싶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액상스프랑 분말스프가 있는데 불닭소스가 기본소스보다는 훨씬 양이 작아보여요 되게 조그매요 원래 이정도 크긴데 엄청 조그맣네요 면은 좀 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면은 오븐 끓이라고 하니까 오븐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물 8스푼 남기고 분말스프를 넣고 잘 비벼드세요 라고 되어있으니까 따로 볶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븐 끓이고 물 8스푼 남긴 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물에 넣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물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물에 넣어주고 불닭냄새는 불닭냄새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불닭냄새는 엄청 맛있다 참기름이 맛있어 조심해 이거 와 조심해 제가 잘 섞어보겠습니다 냄새가 좋아 색이 확실히 좀 연하고 크림스러워요 좀 로제 파스타처럼 그런 색이거든요 냄새도 좀 진짜 로제 파스타 냄새나거든요 지금 침 나와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은은한 크림 맛에 제가 좋아하는 그 매콤한 불닭 소스가 함께 어우러져서 핵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근데 그 불닭 소스의 그 특유의 매콤한 맛은 똑같고 거기에 그냥 크림 소스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매운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물이 아까 8스푼이어서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이게 꾸덕꾸덕하게 바꿔주네 완전 꾸덕꾸덕해졌어요 완전 꾸덕꾸덕해졌어요 완전 꾸덕꾸덕해졌어요 내가 먹은 불닭 볶음면 중에 제일 맛있어 내가 먹은 불닭 볶음면 중에 제일 맛있어 요즘엔 뚫떼기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 라면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렇게 리뷰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딱 8분 찍었거든요 아... 8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뭐지? 어제 동생이 먹다 남은 탄숙이거든요 이걸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이걸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음 차가워 그래도 맛있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뷰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와 진짜 리뷰 보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어서 와... 순식간에 흡입했는데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어요 지금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까르보나라 크림 파스타보다는 토마토 파스타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크림 파스타는 계속 먹으면 좀 물려요 저는 토마토 파스타는 물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래요 크림 치즈 뭐 모짜렐라 뭐 다 그냥 다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까르보나라 크림 파스타는 좀 많이 물려해요 그래서 저는 로제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딱 제가 좋아하는 로제 파스타 같은 라면이어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리얼 핵 맛있었습니다 핵존맛탱 요즘 제가 잘 쓰는 말이거든요 핵존맛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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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제 불닭 시리즈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불닭볶음탕면이 제 1위였습니다 정말 지금도 불닭볶음탕면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제품인데 바뀌었어요 정말 진짜 진짜 맛있어 항상 나는 1개 끓이면서 후회하는데 이제 또 나오면 이제 2개씩 끓이려고요 내가 분명 그때도 후회하고 후회했는데 왜 내가 또 1개를 끓였는지 2개씩 끓이려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먹었었어요 우유랑 치즈 넣어서 그거랑 확실히 다른 맛이에요 이건 확실히 좀 이스턴트 까르보불닭볶음면 맛이고 그거는 좀 진짜 파스타집에서 파는 그런 까르보불닭볶음면 맛이 났었었거든요 좀 고급진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들었던 방법을 참고해서 만들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 먹는 게 귀찮다 그냥 끓여먹고 싶다 하면은 이 까르보불닭볶음면 사서 만들어 먹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리뷰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나 오늘따라 텐션이 또 업그레이드했지? 맛있는 거 먹어서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시면 저랑 너무 많이 소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